가슴에 담긴 사랑 가슴에 담긴 상처다 지워도 지워도 남아있는데 남김없이 다 무슨 일이야? 엄마가 사라지셨대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? 여기 좀 봐주세요 엄마를 찾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목이 터져라 외쳐봐라 너희 엄마가 돌아올 수 있다 우리 엄마까지 잘못되면 나 절대 가만있지 않을거에요 홍정욱이라는 사람 어디있어요? 아 홍정욱씨 보호자되세요? 네 아직도 진현아씨 생각하는거야? 너 생각엔 현아가 꼭 살아있을건만 단 한 번만이라도 볼수있었으면 좋겠어 진이야? 현아! 진아!